과연 내 첫사랑이 이루어졌을까? 나 심장을 도둑맞았어 앞으로 넌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게 될 거야 보라야 너만 믿는다 키는 180인 좋아하는 음료는 대미수다 어? 삐삐? 미소리가 나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어떤 것을 내게 주고 싶다고 연두야 나도 심장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네가 나의 전문 가보라! 보고 싶어 21세기에 누가 네가 나의 모든 거야 21세기에는 사나우 네가 나의 모든 거야 나의 모든 거야 조용하여 사사